란아, 엄마 가방 샀어 어때? 짜잔 란아, 비행기 탈 때 이거 필요해 기내용 가방이야 한번 볼래? 짜잔 란은 봐봐 긴 줄이네 란아, 뚱땡이 옳지 란아, 봐봐 여기 들어갈 수 있어? 여기 란아 안에 들어가 볼까? 가방 안에 들어있어 어? 깍고 어딨지? 란아, 안으로 쏙 들어가야지 어? 란아, 그래 옳지 옳지 앉아 옳지 란아, 손 손 란아, 앉아 란아, 그 가방 좋아 어때? 그 가방 타고 비행기 탈 수 있겠어? 란아 옳지 란아 란아 얍어난 유한 란아 알이볼까 sei 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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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아, 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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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힛 표정이 좋다 지금 라나 라나! 닦아! 허! 문이 닦아 먹을까? 응? 라나~! 닦아! 어우 나나의 사진 나왔다 나나야 여권사진 나왔네? 나나야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해 우리 이제 짐 싸놔야 돼 빨리 제주도 놀러 가야지 다온아 이거 짐 싼 거야? 다온이가? 응 뭐야 이거? 이거는 바꾼빈이 선물해준 거 응 이렇게 싼 거고 그리고 이거는 만화책이고 그리고 내 동상들 인형이고 머리 칙칙 뿌리는 거고 머리미시고 그게 나나 거 다온이가 챙기는 거야? 응 나나 손수건이랑 나나 이불이랑 나나 베개 응 나나 그거 베개 이불이랑 짠 어휴 누나가 다 해주네 나나 장난감 나나 장난감도? 귀여워 나나야 누나가 짐 다 싸주네 나나야 그거 가져가면 어떡해 오빠 이거 놀아줘 응? 나나야? 아빠 미리 채웠으니까 뭐야? 나나가 이거 놀아달래 나는 여기에다가 냐앙 제 눈사랑 내 꼬리 여기다가 사진 붙여야겠다 여기다가 사진 붙여야겠다 응 귀여워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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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붙여서 여기 사진 붙여야겠다 여기 사진 붙여야겠다 찐에다가 풀을 붙여서 찐에다가 풀을 붙여서 나나가 풀을 붙여서 나나 왜? 아 귀여워 나나야 어때? 뭐야? 나나야? 나나랑 똑같나 보자 아이 똑같네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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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자 나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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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항가자 비행기 타러 갑시다 바닷가 바닷가 제발 그들은 유명한 그렇듯 그들은 한참을